푸바오의 반가운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 웨이보에는 푸바오의 격리일기와 함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죽순과 당근, 워터홀을 맛있게 먹는 푸바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중국 사육사는 푸바오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당근을 길게 썰어 제공했습니다. 푸바오는 바닥에 누워 편한 자세로 죽순을 까먹기도 하고, 야외에 나가 곳곳을 탐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푸바오 잘 지내는 것 같네 다행이다. 푸바오 잘할 거라고 내심 생각했지만 저렇게 여유 만만일 줄이야. 잘 먹고 잘 지내나 보네. 러바오 딸다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